오늘은 가지고추를 수확하러 왔습니다. 요호! 꽤 많이 달려있죠? 아직 작아서 먹을만하진 않은데 엄마랑 식구들한테 좀 먹여주려고 저는 좀 무리해서 땁니다. 우리집 고추들 요호! 여기도 고추가 달려있네요. 그리고 쑥쑥 자라고 있는 우리집 오이들! 아! 잘 자라고 있군요. 그런데 우리집 텃밭 앞에는 항상 요렇게 고양이 두마리가 버려진 윤모차에서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. 요 녀석들 팔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팔자 아닌가 싶네요. 하하! 참나! 요 녀석들아 열심히 살아야지 누가 그렇게 욱는 얼굴로 늙들하고 누구적거리니? 오이! 오이도 우리 쌍둥이 조카들한테 주고 싶었는데 아직 덜 자라서 요렇게 얘도 요 밑에도 지금 많아요. 요렇게 요거 다 오이야 오이! 잘 자라자 오이들아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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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וז 오이코츠 오이코츠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보면 이 지지대로 지가 손을 뻗쳐서 잡은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이런거 이런게 자연의 신비같애 요렇게 노란 꽃이 피면 거기에서 오이가 자라요 신기하죠? 신기하죠? 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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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동